공중전화 공중전화와 관련된 겁니다. 나 형사인데 공중전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공중전화?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 옛날에는 공중전화 부스 앞에 사람들이 쭉 줄 서 있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시간 없는데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언제 끝나는 거야 해도 안에서는 자기야 사랑해 이러면서 밖에서는 막 기다리고 이랬었잖아요. 다음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공중전화 자체를 찾아보기가 어렵죠. 어쩌다가 공중전화가 있어도 사용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부스 안은 거의 텅 비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어떤 분이 길을 가다가 누가 공중전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누군가가 약간 전화를 하는데 좀 이상한 것 같더래요. 전화를 뭘 저렇게 하지? 알고 보니 전화하는 것은 바로 범죄의 현장이었습니다. 자꾸 제 몸을 틀더라고요 전화하면서 요즘 공중전화 안 쓰는데 참 공중전화를 저렇게 오래 하나? 그러니까요. 요즘에도 공중전화를 저렇게 오래 쓰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몸을 틀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 공중전화 박스 안에 어떤 남성이 있었는데 그 남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그 남성이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한 손에 또 흰 종이를 들었는데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통화를 하면서 한 손에 든 흰 종이에 무언가를 받아 적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적다 보니까 몸을 비틀고 그렇게 된 건데 저 남성이 공중전화로 전화를 건 곳이 어디냐면 청주 흥덕구의 한 지구대였습니다. 지구대로 전화를 해서 저 남성이 지구대로 전화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전화를 해서 저 남성이 나는 흥덕경찰서 소속의 형사 땡땡땡인데 지금 수배자를 쫓고 있다. 그러니까 특정 이름을 검색을 해서 이 이름으로 나오는 30대 초중반 여성들의 신원을 알려달라.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대 경찰이 전화받고 아 그 땡땡땡 형사님이구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딱 대니까 그래서 그 지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특정 이름을 검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여성들의 이름을 신상 정보를 다 알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 씨는 이분은 어디 사시고 몇 살이고 주민등록번호 뭐고 다 알려줘요? 그렇습니다. 주소, 주민등록까지 신상 정보를 알려주기 시작했는데 7명째 다 알려주다가 한 7명 알려주다가 그때쯤 되니까 아차 싶어 뜯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 걸었던 남성이 누군지 신원 확인을 그제서야 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성이 전화를 탁 하고 끊었다고 합니다. 아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 이름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업무차 물어보는 건가 하고서 경찰관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 누구 씨요? 서울 종로구 주민등록번호 뭐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한 7번째 하다 보니까 이거 이상한데 대체 누구라고 하던데 그분 맞으십니까? 하니까 아차! 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미 늦었죠. 왜냐하면 무려 7명이나 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하나하나 다 그냥 불러준 셈이잖아요. 뒤늦게 수상함을 느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는데 이 남성이 말한 이름이 뭐였냐면요. 실제로 흥덕 경찰서에 근무하는 형사 이름을 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아는 형사가 내가 경찰서에 근무하는 누군데 이 신원 조회 좀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걸 광고하고 그냥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경찰관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신원 조회가 불러준 여성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배자도 아닌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화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속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구대 경찰이 뒤늦게 해당 형사한테 연락을 했더니 형사가 나는 그런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건 남성이 흥덕 경찰서에 실제로 근무 중인 형사를 사칭을 해서 속인 거죠. 그런데 이 지구대뿐만 아니라 다른 지구대와 파출소 세 곳에도 연이어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CCTV에 저렇게 공중전화 전화 거는 모습이 잡혔고 목격자도 있으니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공중전화예요. 요즘에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니까 휴대전화로 걸었으면 당연히 추적이 될 텐데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고 이 사람이 지금 도주 중에 신용카드라든가 개인전화라든가 이런 걸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건이 지난달 27일에 벌어졌으니까 벌써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신원특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직도 못 잡았답니다. 지금 그래서 경찰 측에서는 범인을 조속히 검거하겠습니다. 사과문까지 열렸다는데 그 정보 노출된 걸로 무슨 짓을 할 줄 압니까? 그래픽에 대해서는 어떤 분은 없을까요? 그럼 지금 지식이 될지 말아야 해. 제 확인은 잘 보겠습니다. 괜찮아요.